준비한 영상 준비한 영상 준비한 영상 준비한 영상 준비한 영상 단순하게 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풍도록 같이 가자 발소비!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이냐 안녕? 아, 깜짝이야! 아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 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데, 소리 질러서 인정? 어우, 뭐라 커피 와있네. 아니, 소리를 지우고 내가 붙은 건데 소리가 나까지 지워져가지고. 어, 뭐 온다. 어, 뭐 같은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비로슈. 신상 연막으로. 성불! 그리고, 소금까지. 아! 아! 큰일 났다. 어, 홀에펜 나이스! 어, 홀에펜 나이스! 맛있는데? 엉덩이 제세동기 나이스! 여러분 빅캔디에 오시면 이렇게 제세동기도 있어가지고 죽어도 기회가 있다는 점 하... 뒤집뻔했네 진짜 양롱이... 동네 꺼? 동네 큰일 났다 아하하하 박 하나 나머지 연패도 없이 양룡이로 총 쏘는 친구 응 내꺼? 아 나 죽을 뻔했다 근데 나도 겨우 뺏었어 양룡이 버리면 천 개라구요? 천 개 주면 버리 저스프드 선생님 별풍선 천 개 간다 버려버릴게요 굴리면 안되나 이거? 아무도 못하게 버려버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너무 나죠? 발소리...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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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던질 거 맞냐? 어허 던질 거 졸라 많아 아싸 여기서 숨 쉴 수 있다 너네 둘이 싸워 그렇지! 그렇지! 너네 둘이 싸워 까삐! 까삐! 가뭔가 이겨비! 터진건가 저거? 아! 없앤 다 이기니! 어허웅! 으허웅! 아어어웅! 아... 아어어어... 서클에 너무 답이 없다 여러분 아 그럼 까지만 가게 해주지 아이 추워 아이 날씨가 너무 춥다 이정돈 입어줘야 비켓 뒤에서 이 정도는 입어줘야 눈 맵을 할 수 있는거야 여러분 수리탄 사세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게 뭔데? 여기 학풀이야? 근데 여러분 아 나 너무 더워서 말을 잃었어 어떡하지 여러분 말이 자꾸 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빨개지고 있다고? 맞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냥 캐릭터라도 벗어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 한결 나아졌다 잊고 있다 뭐가 없는데? 아 이거 타야되는데 아 나 이거 타야되는데 아 불까지 불해서 더 더워 더 더워 뜨거 뜨거 발소리 으이 삼뚝인가? 깨아아아 삼뚝 촉받해 아 잘 안보이네 밖에 나가서 보여줘 짜잔 상가방인데 엔탑스 와 집에 엄청 많이 보여 갔다 비쌍 현실 금방 암탑 아 플레카TV 암척 오케이 엔탑 스크립 끝났다 오른쪽 하나 나 하나 파슨 와 자리 존대 먹었네 이야 얘 먼저 잡아야 돼 둘이서 힘을 합쳐 너도 좀 힘을 던지고 던져봐 이 자식아 쟤 안 잡으면 우리 둘 다 져 뭐라도 까봐 어쭈 우리 이게 뭔지 자기장에서 똥기절이야? 와 나 있는거 다 깠는데 어으 그러자 얍 제발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아 피 좀 채 왜 자꾸 오늘 서클을 안주냐 잘하는 앤데 아 서클이 너무 빡세 나 그로 세워가지고 내가 쉽게 못했어 푸시하고 싶은데 그로 세워가지고 총활도 별로 없었네 보인거 같애 애초에 자리가 너무 불리했다 서클이 오고 있어가지고 원래 돌 위로 올라갈라 그랬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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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